작은 할아버지, 빨리 거울 보세요! 어? 거울? 오늘 아침엔 안 멋져요. 맨날 멋졌는데. 그랬지요? 작은 할아버지가 맨날 멋있었나? 네. 아우, 새 냄새. 일어나셨어요? 해장하세요, 작은 할아버지. 미리 내둔, 얼른 나와. 네, 고마워. 아이고, 나가자. 당했네. 어제 일 기억 못 하시는 얼굴이지, 새언니? 주은이. 안녕히 주무셨어요, 작은 아부지. 어, 저기 어제. 김 박사, 어제 과음했어. 기억 안 나지? 형님의 포차에서 계산하고 저 데리고 오신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. 속은 괜찮은겨, 몸살 기운은. 아무렇지도 않아, 영문이. 양반 행차하냐? 얼른 한 술 드세요, 서방님. 이희가 동서한테 어제 전환 넣었어요. 당신도 들어요. 어, 어서 들어, 김 박사. 을 걸어 볼게요. 음,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